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자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예를 들면 이준석 씨나 하태경 씨 조갑재 씨나 전규재 씨 같은 분들은 그냥 결론을 다 정하고 결론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다 주장했지 않습니까 저는 20대의 경제학 박사를 받은 그런 트레이닝 코스를 제대로 밟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정거물을 모은 다음에 결론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지하게 이 문제를 대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15 총선의 그런 문제점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그 밖의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를 다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15 총선의 개별 케이스를 7번의 공직선거에 케이스에 다 적용하니까 소위 선거부정의 전모를 다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다 통해 가지고 일반 논을 찾아온 거죠 그 일반 논의 핵심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소위 선거범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도한 선거범죄이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조작해서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해온 것을 다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도 책잡힐 게 없는 겁니다 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주섬주섬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3천여 명 정도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를 주도해온 겁니다 지난 6년간의 행적이 바로 선거 사기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겁니다 그 여러분들 내용을 소상하게 다 밝혔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공대1, 20문의 선거 섹션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료를 다 축적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자료가 아니고 자료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 뭡니까 마치 검사가 농고장을 쓰는 것처럼 선거 사기를 어떻게 저리는지 2020년 8월, 2021년 8월, 2022년 8월, 2023년 8월이니까 3년 동안 데이터베이스가 다 축적이 돼 있는 겁니다 도둑놈들이 6년 동안 저질러온 도둑질을 공개한다 그 도둑질 가운데 한 가지 사례가 4.15 총선 영등포울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지난 6년간 있었던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등포울 사례, 4.15 총선 사례가 모두 다 여러분들 모든 선거에 다 선거 사기의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샘플이란 겁니다 전산조작으로 득표수를 조작하고 사전투표 이후에 위조된 사전투표지 실물투표지를 투입하고 법원에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서 가짜 투표지로 전부 투표함을 갈아채워서 법원에 제출하고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년간 해온 도둑질의 실상이다 다른 것은 모두 다 대법관들의 도움으로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한 후보별 득표수는 숨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부정선거 전문은 모두 다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도둑놈들을 이 도둑질을 한 개 다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이런 도둑질을 다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봤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가끔 나오죠 부정선거를 다 저질렀 거를 6년간을 다 추적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권순일과 조혜주가 뭘 했는지 노정이와 김세안이 뭘 했는지 노태학과 박찬진이가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단행했는지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악질적인 범죄가 뭐냐 가장 사악한 범죄가 뭐냐 그는 득표수를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가장 큰 죄는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것이다 선거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거의 대부분 조작된 수 혹은 만들어진 수다 조작주체가 누군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주체인 겁니다 이것은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재야 전문가의 분석에 따라서 2017년 대선부터 2024년 보궐선까지 모두 다 밝혀졌다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이란 겁니다 뭐 그냥 주장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선관위가 저지른 가장 큰 죄다 그들은 대법관들의 철저한 비호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조작된 숫자의 비호를 받을 수 없다 숫자는 그냥 말한다 당신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만들었잖아 당신들이 만들었잖아 누가 이야기한다 숫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 숫자의 소리를 누가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세상에 드러냈습니까 제야 전문가 한 분이 혼자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많은 지식인들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태학이 뭐 악악악악 해봐야 노태학이 여러분들 노태학이 하고 박찬진이가 어를 조작했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 조작한 여러분들 주범이지 않습니까 노태학이 뭐죠 가오 얼굴마담 실무책임자 누굽니까 박찬진이었지 않습니까 또 그 두 사람이 언제 또 조작했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도 다 조작했잖아요 윤석열 치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여러분들 선관위가 했습니까 시진핑 치하 여러분 중국 공상장 선관위가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태학이 이끄는 여러분들 선관위가 했지 않습니까 박찬진이 이끄는 선관위 했지 않습니까 선관위 직원들 다 갈아야 됩니다 3천 명 정말 썩어빠진 인간들입니다 세금을 먹고 선거 사기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6번이라 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간들은 여러분들 자식들이 없습니까 자식들이 이러면 노예처럼 사라고 이렇게 선거 사기를 6번 7번이나 칩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인간들인 거죠 그런데 받은 여러분 사전투표지와 이러면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영등폴 재금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 그대로 여러분들 한 번도 접지 않은 이런 게 나오면 선관위가 여러분들 홍보비를 들여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상보건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함에 들어가 있다 다 이렇게 빨딱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행상보건숬표용지가 있으면 노벨상을 받았겠죠 이거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투표하면 여러분 1년 이상 이상 투표지가 이렇게 빳빳표 신권다발 투표지가 나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무더기로 재금표가 여러분 예상이 되니까 법원에 다 조작을 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이게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QR코드가 있습니까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렇게 절단기가 이렇게 날이 아주 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붙죠 인쇄소에서 아주 전형적인 그런데 이 사전투표지는 인쇄소에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투표소에서 당일날 앱손프린트로 출력이 돼서 제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거 다 여러분들 가지고 거짓말 다 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너희들 맞다 조재현이 천대엽이 김선수 이동헌이 민유숙이 김상환이 안철상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에라이 양 이 당일투표지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지를 가위를 가지고 한 장씩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몇 장이 함께 잘린 흔적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니까 당일투표지 절치선에다가 자를 놓고 힘을 가한 다음에 몇 십 장씩 함께 잘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표가 나지 않습니까 표가 이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장이 함께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꼭 같은 모습으로 여러 장이 함께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거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대법관들이 자기 편이니까 형상 보건 투표 용지 때문에 투표함 속에 있는 동안에 그냥 형상이 보건돼서 빨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선관위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들 숨길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숫자를 만진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하고 사전 투표 용지에 QR코드하고 여러분들 교신이 돼가지고 투표소의 개표 결과하고 다른 그냥 득표수를 후보사에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이렇게 후보사에 만드는데 예를 들면 표수가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투표자 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표를 이렇게 조작할 때 두 사람이 50표 50표를 받았으면 한 사람이 30표를 받은 걸 하고 20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20표를 더해가지고 50대 50을 70대 30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투표 개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빼앗은 것만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런 조작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산 조작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만 돌리게 되면 금시의 멈춰 전국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영등포라도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건 다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투표지를 보고 이거는 빳빳한데 이거는 투표함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특수용지를 쓰기 때문에 투표함 속에서 뭡니까 뭐 7km 8km 정도 하중 속에서도 그냥 구결구결했던 이런 투표지가 바짝 이렇게 다 펴집니다 이렇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그걸 대법관들이 오 맞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속일 수 없는 게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 숫자의 그냥 그대로 뭡니까 범죄가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숫자를 분석할 줄은 선관위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숫자를 딱 분석해보면 영등포로 이름 숫자가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딱 분석을 해보니까 박용창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훔쳐가지고 조작값 40%입니다 5,742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5,742표를 김민석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득표수를 딱 이동시킨 것이 그냥 규칙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거소선상 제외국민 우편투표 영등포 1동의 무슨 관내 사전투표 2동의 관내 사전투표 똑같은 비율로 뭡니까 40%씩 훔치는 겁니다 100장당 40장을 그러니까 착하게 뭡니까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무슨 형상보건투표지가 어떻고 배추잎 사전투표지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런 짓거리를 하더라도 숫자를 조작한 것은 절대 뭡니까 변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으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세금 받아 먹으면서 이런 사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문재인이 당선되던 2017년 대선 부터 윤석열의 두 번째 공직선거인 2023년 4월 5일 보궐선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다 밝혀낸 겁니다 조작값 40% 여러분 그래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긴 선거를 김민석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긴 걸로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게 있냐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이놈들이 선거를 다 이렇게 사기를 치운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숨길 수 있습니다 서버 여러분들 포렌식 맞기 위해서 다 뭡니까 공권력 동원해가지고 다 사람들 끌어내고 그다음 투표지 분류기 다 포메팅 다시 해가지고 뭡니까 다 증거인멸하고 인천연수원에서 내린 비례대표 투표지는 판사가 제출하라 했지만 제출 사무국장이 거부하고 개판입니다 나라가 그래도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이 숫자는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인재 와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잡아낸 겁니다 도둑놈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누가 사기를 쳤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기를 친 겁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겠습니까 더불당 사주를 받았겠죠 공짜표는 다 더불당 후보가 받았으니까 내가 적당히 타협회가 그냥 입을 다물면 될 건데 내가 입을 다물면 그냥 이게 덮힐 것 같기 때문에 좋다 그럼 마지막까지 너하고 한번 가보자 내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게 펜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목소리하고 펜과 이런 마이크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펜을 갖고 있고 공대 1,2시문이라는 펜을 갖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돼서 마이크를 갖고 있습니까 펜과 마이크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받을 인간들입니다 악하다는 표현으로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사악한 인간들인 겁니다 이 여러분들 선거결과는 권순일하고 조혜주 여름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거결과는 누구 작품입니까 노태학하고 박찬진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여러분들 그냥 제대로 그냥 못 살 거라고 봅니다 이 범죄가 여러분 다 밝혀져 가지고 세상이 뒤집히는 날이 나는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안 오면 나라가 골로 가겠죠 그건 뭐 뻔한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 선거 부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민경욱과 공병호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덕남자 시리즈가 많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또 시간 되시면 이 공대일리 신문도 방문하셔가지고 선거 섹션도 보시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율구독 안내에 있는 것처럼 후원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노예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여러분들 선관위 직원들이 뽑아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을 선거관리위원 이런 일들 선관위 직원들이 뽑는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대통령 여러분 선관위 직원이 뽑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240만 표는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을 해가지고 260만 표 격차가 난 후보에 여러분들 표를 24만 7077표까지 줄여놓는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국뽕에 취하지 말고 진짜 부끄러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여러분들 부끄러워 해야 되지만 이 범죄를 용인하고 무관심하고 무균하고 여러분들 은폐하는 사람들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